어린 시절 고대 나소디에 관한 방대한 지식들이 모여 있었고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나소디에 관한 지식을 쌓아 나갔다 다른 무엇에게도 짓지않고 힘을 갈고 왔다 실험할 도구가 필요해 원리경의 성에 들어왔었지 하지만 이젠 원리경 따윈 필요가 없어졌다 그 눈치빠른 원리경이 도망치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겠네 이 정도로 나이 막으려고 한 건가 에허허헣 헤헤 헤드 언젠간 날 배신할 줄 알았지 그래서 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내 비장의 가득한 맛을 풀려줘라 헤헤 어차 헤헤 헤헤 그드 브레이크아 헤헤헤헤헤 드디어, 드디어 완성했다 예상치 못한 이레귤러가 있었지만 남은 데이트만 모은다면 그런 관계로 미안하지만 계약은 파악이다 월리... 헤드! 재미있는 실험지가 나타나서 말이죠. 당신은 더 이상 쓰일모가 없어졌어. 고대 나스드라이. 정말 아주 흥미로운 실험지. 너는 이 몸을 얼마나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자, 실험을 시작하자. 예정된 승리다.